우선 적당히 편도 온 다음에 뚜껑을 닫고 분홍색이 예쁠 것 같아요 우선 넣어둡 부터 칠해볼게요 우선 큰게 필요하겠죠 다 짜줬어요 이제 분홍색을 써보도록 할게요 분홍색 분홍색 너무 환한 색깔인가? 분홍색 핑크색에 어두운 갈색이 갑자기 갑자기 그래서 다시 한번 짜줘야겠다 막 없애준 다음에 발라볼게요 이러면서 보기에 오 네 작게 아빠 조용히 해요 신문지를 깔고 하면 좋겠는데 그럼 신문지 좀 갖다주세요 여기 예쁘게 핑크색으로 칠했습니다 신문지로 신문지를 깔아야 돼 신문지를 깨끗히 닦아줍니다 신문지를 깨끗히 닦아줍니다 신문지를 깨끗히 닦아줍니다 신문지를 못했네요 신문지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자가 다 말랐어요 여기 한번만 더 꼼꼼히 색칠해줄게요. 한번 더 꼼꼼하게 다시 꼼꼼하게 한번 더 해주었어요. 네 이제 이걸 좀 많이 해주세요. 말리고 이쪽 맨 발 쪽에다가 다시 한번 이쪽에다가 색깔 페인트를 칠할게요. 네 아주 쉽게 완성되었습니다. 이것도 말리고 네 또 해야겠죠? 근데 물건이 부족해서 좀 더 쓰기도 했어요. 남색이 사실 많이 남았어요. 그래서 일본은 조금씩 탄거에요. 으쌰 여기다가 그냥 어차피 핑크색으로 할꺼일까? 거기다 그냥 막 문질러 대고 흠 흠 흠 흠 여기다가 핑크색을 전부 묻혀서 편하게 탁탁탁탁 갈 수 있어요.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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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가 다시 기다려야겠죠? 이 부분 이렇게 예쁘게 빅크핵으로 네, 다 했어요. 완성 네, 이거 좀 말렸으니까 여기를 색칠을 해 볼게요. 감사합니다. 네, 다 했어요. 네, 다 했어요. 이번엔 좀 많이 젓도록 하겠어요. 다 됐어요. 앞, 뒷면이 네, 이것도 한번 다시 색칠해 보겠습니다. 네, 다 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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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기도 앞, 뒷면 다 했습니다. 근데 오늘은 너무 많이 찍은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너무 많이 찍은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해드릴게요. 그럼 안녕!